네, 노하영이 부르겠습니다. 못난 사람 없인 못 산다고 헷갈리던 그 사람 너무나 애처럼 견딜 수가 없어요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환자답게 왜 말 못해 못난 사람 바보처럼 한마디 말도 못하고 사랑 장난처럼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나 없이는 안 된다고 해완하던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럼 견딜 수가 없어요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환자답게 왜 말 못해 못난 사람 바보처럼 한마디 말도 못하고 사랑 못난 사람 바보처럼 한마디 말도 못하고 사랑 사랑 장난처럼 아프게 하지 마세요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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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